아니 이정도면 병아니야 나 어디로 가야돼? 병원 어딜 가야돼? 큰 병원 모르는척하면 아무도 몰라 어떻게 몰라 몰라 이거 누가 엄마 신발보고있어 다 그냥 거무중쭉해가지고 못알아봐 이거 알아보는 사람 없을거야 내가 못산다 진짜 아 진짜 큰일났다 큰일났어 알아보는 사람 없다니까 한번 가봐 알아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녀 이거 이봐 신발 갈아신고 올필이 없었잖아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봐 사장님도 엄마 신발 이상하게 신고온거 모르시잖아 아무도 그래 안그래 아무도 엄마 신발에 관심없다 아니 이 다이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옮긴다고? 다이 얘는 어쩔수가 없나 저쪽을 볼수가 없나? 이거 일단은 나 너무 막막한데 아 진짜 안돼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있겠네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이거 완전 이사 아니야 넓어져서 완전 좋아요 널널하게 놀 수 있겠네 널널하게 놀 수 있지 아 배고파 아침에 너무 허술하게 먹었어 믹스나 한잔 마시고 마시고 사장님 저 혹시 가리떡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을 못쓰겠어요 내가 코나 갖다 드릴게요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늦 Medicare 명세 그 인어공주 앞에 애들은 너무 낮은 거 아냐? 한 단계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제 노란의 개 사이즈 없어? 그 선으로 딱 맞추면 저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도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봐주는 사람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보고 또 이만큼 옮기고 또 보고 해야 되잖아 한 세월이 걸려요 한 세월이 근데 이쁘긴 이쁘다 정리가 될수록 애가 예쁘지긴 한다 점점 꽉꽉 채워지면서 예뻐지고 있어 한 다이에 있던 애들이 나누니까 두 다이가 되고 이게 얘네가 다 어떻게 여기에 같이 있냐고 어떻게 같이 있었냐고 이게 어떻게든 정리를 하면 한 다이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저쪽에 정리가 저만큼이 됐는데도 여기 이렇게 나왔어 남은 게 이렇게 많아 쟤 좀 돌려줘 살짝 오른쪽이랑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 파란 꽃 나비 걔도 살짝 오른쪽 맞다 깔끔하다 근데 우리 다이는 언제 완성돼? 이제 다 됐어 다 됐다고? 이렇게 통통인데? 여러분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다이 본 적 있으신가요? 텅텅 다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